나머지 두 선수는 불과 축구를 1년 2개월 밖에 안했는데 지금 아주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번에도 다시 6대1 상황이네요 네 장슬기 6대1 장슬기 2명 2명 3명 결 야 이래서 장슬기 Sheriff 네 헌자 6대1 6명을 제끼고 갔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장슬기였어요 아 강예일고 3학년 160에 52킬로 네 안다 20에 국가대표 장슬기 네 비행기의 여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3명 4명을 5명을 60m 전쟁에서 파죽지세라는 말이 이런 말이군요 그렇군요 정말 분계일악이군요 3명 4명 네 여기에서 네 왼발 슈팅입니다 대각선 슛 아 대단하네요 아 저 폭발적인 저추력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시원한 가뭄에 아주 그 단비처럼 청량감을 안겨주는 그런 슛놈 다시 한 번 공격 다시 한 번 아 믿는군요 강철이 빠른 슈팅 강철이 두번째 골 강철이 두번째 골 두번째 골 장슬기 뭐 춤까지 춥니다 네 여유가 있네요 네 장슬기 선수의 아버지가 네 공항에서 오늘 불이 낮게 데리고 오면서 경기장 앞에서 누가 저렇게 헐레벌떡 하나 땀을 흘리나 봤던 장슬기 아버지였거든요 아 네 장슬기 긴급 공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 네 긴급 수열이라고 할까요 네 장슬기 볼 잡고 자 수비 한 명을 제끼면 슛 골인입니다 끊어서 반대편으로 각도 있게 타이밍을 바꿔놓는 장슬기 강예인을 쫓아 나옵니다만 제끼면서 장슬기 네 골키퍼 반대쪽 뭐 박수 전수 넘어질 김수지 전수 네 세이빙할 틈도 없이 뭐 남자 근육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00미터 스프린터 같아요 맞습니다 네